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사랑해! 일주일 뒤면 제 생일입니다. 보통은 축하받고 생일 파티를 할 생각에 기다려지는 날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 너무 슬픕니다. 3년 전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던 중에 전화 한 통을 받고 달려갔던 그날 갑작스런 사고로 엄마를 떠나보낸 날이거든요. 엄마는 언제까지나 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매번 내일부터 잘해야지 다짐만 하고 정작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해봤어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웬일인지 엄마가 딸 사랑해! 딸도 엄마 사랑하지! 하시는데 저는 약속이 늦어서 급하게 나가느라 대답을 안 했어요. 그때 사랑한다고 제대로 말 못한 게 너무나 큰 한으로 남습니다. 더 잘할 걸 모든 게 후회되어 다정한 딸이 되어주지 못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잘 온 것 같은 게 너무 큰 슬픔이면 어디 말을 못해 오늘 우리가 양껏 안아줄 테니까 원없이 울고 싶으면 울고 투정 부리고 싶으면 투정 부리고 이랬으면 좋겠어. 저는 노력하면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은 인간의 노력 밖의 일인 거잖아요.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런 이별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 좀 많이 두려운 게 있는 거 같아요. 어릴 때는 그냥 되게 무서웠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로 밀어냈는데 요즘은 삶의 과정이구나라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도 사실 아직까지는 힘들죠. 맞아. 너무 힘들지. 삶이 아름답고 햇살이 아름답고 이런 게 다 끝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지. 영혼 무한하다면 뭘 위해 살아야 될까? 삶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건 생의 눈부심이 특별하게끔 되어 있는 거겠지 하고 조금만 받아들인 거 같아.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아요. 연세가 아 엄마 아빠가 빨리 죽을 거 같다. 무서운 거예요. 어릴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자려고 이렇게 누워 그럼 내가 엄마 아빠 가운데 이렇게 껴서 맨날 잤어요. 그럼 내가 맨날 그 말을 했어. 엄마 아빠 빨리 죽으면 안 돼. 맨날 맨날 그 말을 했어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그 말 들을 때 어땠을까 기분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 같은 거야. 내가 외할아버지가 어릴 때 그냥 베프였어요. 노는 것도 할아버지랑 같이 하고 밥도 할아버지랑 먹고. 그래서 지금도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나한테 제일 최애 식단이에요. 잘 때도 할아버지 쪽을 보고 자. 그래서 내가 자다 이렇게 돌아 누웠다가 깨. 그러면 빨리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혹시 할아버지가 중간에 깨면 서운할 거 같은 거야. 귀여워. 그래가지고 다시 할아버지 쪽을 보고 자고.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제일 많이 꿨던 악몽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이었거든. 그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비극이니까. 진짜 신기한 게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일이 오면 나는 이제 거의 삶이 불가능하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온 가족들도 그랬는데. 진짜 끊임없이 생각을 했나봐. 할아버지는 언젠가 돌아가신다는 건 팩트니까. 좀 그래도 담대하게. 그런 첫 과정들은 잘 해냈었던 게 그래도 좀 스스로 좀 대견이 여기는. 공감이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형이 있었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 커서 집안 뭘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노트가 하나 발견이 된 거야. 혼수상태에 있을 때 병상일지를 아버지가 매일같이 쓰신 거야. 쭉 읽어나가다가 마지막에 호흡기를 뗐다 까지 딱 돼 있더라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또 어디 막 뒤지다가 테이프들이 있더라고. 형의 목소리가 딱 담겨 있었어. 그때 유행어인지 모르겠는데. 정자 씨 인생은 짧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기분이. 진짜 기분이 이상했겠다. 저는 만둣국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나한테 뭐 먹자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명동만 오면 엄마가 이걸 먹자 그런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촬영을 하다가. 명동에서 끝나서 그 만둣집에 가서 먹었어 내가. 딱 한 입 먹었는데 그때 엄마랑 왔던 생각들이 막 나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이걸 먹는데. 아 씨 엄마도 좋아하는 게 있었던 거야. 엄마는 3, 40대 때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걸 내가 알아. 나를 혼자 이렇게 키우면서 엄마가 겪었었던 그 엄청난 현실적 문제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고단한 티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어. 저녁 하늘 가사 얘기 전에도 했었지만. 하늘에 대한 두려움의 그 트라우마 발단이. 우리 엄마가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셨었는데. 데려다 주고 공항에서 오는 길이 항상 그 노을 지는 때였거든.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시간이 트라우마 됐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뭐 노을이 막 슬프고 아프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야. 더 이상은. 진실은 언젠가는 또 노을이 슬퍼지긴 하겠지. 연세가 드시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지금 우리 막둥이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준비를 못 한 상태에서 갑자기 닥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사실 클 텐데 아픔이. 상실의 단계 중에 하나는 자책이라고 하더라고. 막둥이가 그냥 나도 엄마 사랑해 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안 슬플까? 그치. 절대 그렇지 않아. 다른 자책거리를 찾았을 거야. 대답을 못 했기 때문에 엄마가 모를까 생각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엄마는 다 알았을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해. 지금도 아실 거야. 그치. 위로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한 건 막둥이 어머님은 막둥이가 정말 자랑스러우셨을 거고 막둥이의 어머님이라서 정말 행복하셨을 거고 그냥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여서 막둥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듣고 있다라는 거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네요. 슬플 때는 작정하고 우는 시간이 난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냥 실컷 울고 슬퍼하고 막 가슴 아프고 그런 시간을 보내도 괜찮다는 거.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은 유연해지는 거 같아요. 그렇게 다 털어내면 진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부터 진짜 죽을 만큼 아팠던 마음이 이제 아련하고 애틋하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들이 조금 더 반짝이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분명히 올 거야. 막둥이가 지금 생일날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그날 가장 행복하셨을 거란 말이야. 막둥이가 태어난 날 그때 엄마의 기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엄마에 대한 사랑하고 엄마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내 생일에다가도 넣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사실 더 특별한 날이 되지 않을까 안아줄 걸 좀 더 솔직히 얘기할 걸 이런 후회 뭘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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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는 것 같고 해도 해도 모자라 어머니는 계속 막둥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란 말이야 계속 기억 날 거고 근데 이게 슬픈 존재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대 나 겁이 났었어 다신 못 볼 것 같아서 미루고 또 미뤄왔어 마지막 인사를 하면 다신 못 볼 것 같은데 뭐라도 남겨야 했는데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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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꽉 안아줄 걸 그대 좀 더 솔직히 얘기할 걸 그대 좀 더 솔직히 얘기할 걸 작은 입맞춤이라도 있어 오 예수 Amen Yeah 너의 detrimental bouncing miniature medium 70 devam 배워 significant 예수 En kla global 솔로 우리 안녕이 너무 자연스러워 선한 기뻐서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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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에 밤은 이래 더 기뻐 길고 길겠지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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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댓글 클릭하시고 시즌 앱에서 하나, 처음 얹어보세요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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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또